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입니다. 써밋 입니다. 남자라면 뭐죠? 남자라면 부르 계열. 블루나 보라돌이 이런 색깔이죠. 물론 빨간색도 좋죠. 노란색도 좋고 빨간색도 좋는데요. 여러분들 집안의 장문만 열면 집안의 옷장만 열면 다 빨간색이죠. 심지어는 팬티, 양말은 빨간색이 없죠. 하여튼 겉에 보시면 우리나라 토끼 또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데 파란색을 해줘야지 궁합이 잘 맞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옵션들도 막 파면서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하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세팅했습니다. 파란색으로 되게 이쁘고요. 알다시피 세팅도 좋지만 차 자체가 굉장히 차가 어우 탈이. 여러분 독립 서스펜션이 정말로 끝내주네요. 그렇죠. 주먹이 마리가들이 들어가는 그런 차 써밋이고요. 써밋에 대한 내용은 워낙 잘하니까요. 여러분들 뭐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 하는 말이 바로 이거죠. 삐삐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변속기. 그 다음에 히트지크. 업그레이드 하셨고요. 비닐 크죠. 그 다음에 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. 자 여러분도 옛날에는 서브가 잘 망가는데 요즘은 그나마 서브가 좀 튼튼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제가 살짝 유격이 있어요. 유격이 없으면 안됩니다. 살짝 유격이 있어야 됩니다. 없잖아요. 그럼 맛이 갑니다. 어떻게 되냐면 탁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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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칵. 보이죠. 이게 제일 잘망할 수 있는데 이 차는 100점 만점에 딱 요게 지금 오게티예요. 오게티. 요거까지 싹 다 세팅을 다 해가지고 추고를 시키도록 세팅을 다 했습니다. 주형택도 그렇고요. 서버도 그렇고 이런 쇼크. 그 다음에 기압박스. 그 다음에 모터. 7000모터. 이렇게 튼튼하게 딱딱 달라붙었네요. 완전히 딱 달라붙었어요. 자 그리고 배터리는 8800. 원래 8000인데 88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. 나중에 뭐 하브스키드라든가 윌리바 이 정도만 달아줘도 굉장히 홀로한 차가 되겠고요. 이 타이어가 쫀득이 타이어이기 때문에 산열로 할 때 엄청나게 잘 갑니다. 서밋은 죽기 전에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그런 RC카죠. 필수 RC카죠. 필수 아이템. RC할 때 바로 이 서밋으로 여러분들의 RC 삶이 완전히 180도 이상 달라지죠. 굉장히 좋은 차예요. 정말로 팔면팔수록 너무 좋은 차입니다. 자 당겨 볼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차동도 되고 그 다음에 걸리면 락. 이렇게 하면 앞에 락. 탁 탁 탁 걸리죠. 같이. 갖춥니다. 락. 그쵸. 앞에도 락 뒤에도 락. 그 다음에 해제할 수도 있고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속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자유로를 잘못 키면 너무 떨리니까요. 자유로 킬때는 이렇게 살짝. 살짝 12시방에 해놓고 당긴 다음에 이게 살짝 움직여요. 자유로. 야 자유로. 서버가 움직여요. 혼자 가. 서버는 저 종류는 여기 있는데 서버가 움직여요. 자유로 기능까지 있는 차량. 바로 서밋이 되겠습니다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렸는데요. 또 우리님께서 출고 하시게끔 하고 주말일까지 재밌게 놀 다음에 한 번 산에도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. 운동사마다 갈 수도 있고요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는 서밋. 판매자 RC 라이프가 되어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